다른 팀인데 유닛으로 활동하는 많은 사랑을 받는 팀들이 있어요 혹시 만약에 다른 그룹의 멤버와 같이 유닛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꼭 해보고 싶다. 있어요? 저는 그 2AM의 스롱씨랑 같이 해보고 싶은데 키가 너무 커가지고 걔는 좀 안고 제가 서가지고 노래하는 컨셉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워낙에 친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회가 잘 안 생기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?